종로구가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. 이번 하반기 교육과정은 인문학과 생활문화 등 7개 분야, 1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. 해당 프로그램은 주민 수요를 반영해 결정됐고, 성악발성법과 기초일본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교육은 다음 달 2일에 시작해 12월까지 운영되며, 종로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. btv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,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,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